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결론으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야 되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회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승한다든지 또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든지 또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체하게 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집안을 보니까 자기 집에는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없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됐지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나의 가족이 이 구원의 간격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절망과 또 그런 안타까움과 또 그러한 간절함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멸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의 계획에 대한 놀라운 섭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부여한 지혜를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9장 10장 11장에 이르러서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또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여한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구원 받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원해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원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완악하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척한 것은 일부분이고 결국 구원은 온 이스라엘이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정리해 보면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아주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완악함은 끝까지 영원히 영구히 완악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때까지 일시적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을 때는 모든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얼마를 가리킬까요? 어떤 이단은 14만 4천명인데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 종교에 들어오는 사람 14만 4천명이라고 이렇게 한정해서 말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이단이죠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어떻게 보냐면 이방 사람, 이스라엘을 제외한,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 사람 전체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말하는 이 이방인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문을 닫으신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스라엘에게는 문을 닫은 것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완악함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해져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부로 말미암아 사도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구원의 문은 이방인들에게 열려지고 이스라엘에게 닫혀진 이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해진 것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거부한 것은 이스라엘이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죠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거죠 그런데 이 완악해진 이것조차 이스라엘의 실패조차 이스라엘의 거부조차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복음을 거부했지만 이 거부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증거했지만 그들이 거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이 모든 가정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조차 실패조차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 거부조차도 이용하셔서 역전하셔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게 된 거죠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조차도 이용하시고 그들의 배역함조차 역전시켜서 먼저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우리들에게는 이방인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교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용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존재로 남아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 전인데 93년대에 오늘 이렇게 왔을 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그분은 이제 구약의 전통도 가지고 있고 또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그런 목사님인데 설교 중에 중간중간 그분이 감격하셔서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이제 중간중간 몇 번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약간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약간 이제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 저는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유대인이 와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본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다는 것을 그 부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록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그분의 은혜, 선물,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 그것은 번복될 수 없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은 보금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선택의 관점인데 보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들이 완악한 거예요 그들이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된 그런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그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다잇이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 그들은 사랑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보금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외국인, 이방인들에게 보금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역시 아브라함과 다잇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이 은사는 번복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뭐냐 은사는 공적이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호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독특한 민족적인 그런 은혜를 가리키는 거고 부르심은 무엇이냐 구원으로 인도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금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는 그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은사 그것은 무한히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사남매의 막내였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국에 선교사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혼자 계셨는데 그때 저는 미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프셔서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어머님이 아프셨을 때 큰 누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미국에서 있었어요 어머니 아프실 때 전화 하나 드리지 어머니 아플 때 돌보고 모시고 어머니와 함께 그런 걸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셔서 유산을 정의하는데 우리 사형제가 모였는데 저는 미국에 계속 있었는데 왔지만 유산에서 제 목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될까 생각했는데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갖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왜 그 사람들만 사랑을 받느냐 그 사람들 왜 우리는 아니냐 그러나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선택받은 그들이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거부함으로 말면 아마 그 선물이 그 보금이 그 부르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 부르심은 우리들에게 오게 된 것이고 그럼에도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우리가 아 그러면 왜 이스라엘만 선택하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냐 안 선택하긴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거죠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이것이 번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금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 보금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보금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하고 사귀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아버지를 만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약간 기분 파세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술 드시고 이렇게 오실 때 제가 이렇게 막 가면은 우리 막둥이 왔어 하면서 주먹에서 돈을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뭐 사탕 사 먹으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제가 기다렸다가 이제 아버님 이제 술 드시고 이렇게 시청시청 하시고 막 가서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저를 딱 때리면서 이 조그만 게 돈만 알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아버지한테 갈 때 이게 돈이 나올지 주먹이 나올지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뭐 어떨 땐 이게 좋다 그랬다 어떨 땐 이게 좋다 그 연애하는 것도 힘들고 또 그런 부모님도 힘들고 여러분 그런 사장님 밑에 있는 직원도 또 힘든 거예요 이렇게 일간 돼야지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든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 그랬다 어떻든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 그럼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 은사와 부르심이 번복할 수 없다 번복될 수 없다 이 보금은 바뀔 수 없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안심이 되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성교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요 우리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국률의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의 여김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어요 참 그렇죠 제가 부모인데 제가 자식을 잃어버렸으면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너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집을 나가면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인정을 많이 받아도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가 방황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내가 무슨 업적을 많이 이루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많이 박수쳐 준다 그래도 내 자녀가 헤매고 있으면 기운이 나지 않는 거예요 기쁘지도 않은 거예요 낙심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처럼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 여인이 그 동전을 발견했을 때 그 동전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도 잔치를 베푸는 것 잃어버린 영혼에 잃어버린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들도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돼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국률을 이방인이 얻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방인들을 통해 이스라엘도 불쌍히 여김을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국률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도 국률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방인에게 국률을 베푸셨는데 한문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국률을 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오히려 그들을 향해 잃어버린 그 간절한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우리 모두가 구원 받기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32절에 우리에게 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기 위함이라는 말은 나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들 우리 모두가 다 구원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집안이 우리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분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구원 받은 것도 은혜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갖고 그들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결론으로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기또다 기또다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세상 피조물들도 제약 가운데 거하고 이 유대인들도 제약 가운데 거하고 이방인들도 제약 가운데 거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놀라운 사망에 이르는 그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움을 가졌는데 그런데 내 동족 이스라엘은 아직도 아직도 이렇게 제약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랬을 때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쓰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이스라엘의 불순정으로 말미암아 보금이 이방인에게 퍼지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이 믿은 그것을 시계함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보금을 얻게 되어서 이방인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한 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 그 지혜 그 지식 그분의 판단 그분에게 너무나 놀랍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되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보상을 받겠는가 마음물이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그분에게로 돌아가고 그분에게 온전한 영광이 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판단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우리보다 위대하시고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여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사도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부하고 또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계획도 모르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것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 그런 어리석음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런 실패 이스라엘의 그 거부하는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그들의 그 거부가 사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생각과 내 판단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무실론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성이나 합리성으로 하나님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이단들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 언제 오는지 아는 것처럼 자기의 교리, 교단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좁은 지식과 종교적인 의식으로 사람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것 그건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감사할 뿐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전에도 이렇게 오래됐지만 오래전에 그런 간증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해서 이제 좀 어렵게 교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왜 나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왜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교회에 와야 되나 이제 그런 약간의 원망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저희 아버님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반대하시고 어떨 땐 좀 때리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어렵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배운 것은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배웠고 크게 기함을 배웠고 또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제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의 아버님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통로로 저를 쓰셨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깊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길과 생각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그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여함이요 그 지식이요 그 길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여기 그렇게 고백해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그분에게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것 거기에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이죠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가 구원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숭고한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 구원의 간격과 은혜를 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내게 베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